다미의rid 울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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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이야기는 누가 해줘? 보통? 잃블리 누가 안아? 마지막 강원도 한안안안안 아! 언니가 난다니라고 했어? 낭렸어 왜 하냐? 아, 왜 왔어? 안 해 온다! O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,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그 끝나고 회식 탈 때 매니저들이 영상 봤어요 네, 그 그 샤워디였나요? 아니야, 에브리바디였나요? 아니요? 모르겠지. 인원이 형이네. 우리...